안녕하세요. 요미쿡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치즈 계란말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네요. 맛있는 치즈 계란말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계란이 너무 부드럽고요. 치즈가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더해져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